1636년 조선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침입하여 벌어진 전쟁에서 엇갈린 두 남녀가 있었다.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것뿐이라며 인생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다짐했었던 이장현.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바로 유기체였다. 과연 국정의 혼란과 생사를 오가며 피어난 이들의 운명은 비로소 해가 지면 어여쁘게 피어나는 분꽃처럼 장현과 길체는 다시 한번 분꽃의 소리를 아스라히 들을 수 있을까? 장현 도랑 돌아오시오 도랑이 어느날 님께 물었습니다. 나를 처음 보았던 나를 기억하십니까? 님께서는 기억하다마다 그날 아주 진기한 소리를 들었거든 하셨지요? 무슨 소리를 들으셨소? 물었더니 들리는가? 이 소리 품꽃이 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 오늘 그 진기한 소리를 들었소 꽃소리 이제는 오지 마셔요 난 이 생에서 산의 준비도 와보고 조선폴도 좋은 구경 다하며 천수를 누리나갈 생각이니 우린 나중에 아주아주 먼 뒷날에 다시 만납시다 정말 믿군 도대체 연준드롱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게 뭐예요 엇갈린 장현과 길채의 안타까운 소리를 향한 마음은 아마도 밤하늘의 달빛만이 알고 있는 듯했다 낭자가 연준드롱을 오래 품은 이유가 무엇인가 잡히지 않는 사내여서였어 그래서 피난길에 날 버려두고 떠났습니까? 다정하게 입맞추고 내동댕이셨습니까? 버린 것이 아니오 밀어낸 것이 아니오 난 난 여기 있었어요 한시도 떠나지 않고 여기 매일같이 도련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참으로 나를 그리워했어 날 기다렸어 아니 이젠 아니야 이젠 기다리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아 평생 미워할 거야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야 당신도 나처럼 울며 기다리자 시들어버려 날 연모하진 않아도 날 잊지는 마시오 오늘을 나와 함께한 이 순간을 절대로 잊으면 아닌데요 잠시 흔들린 것은 사실이나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련님을 따를 만큼 도련님을 믿지도 연모하지도 않습니다 혹여 짧은 정이라도 남아있다면 저에 관한 것은 저에 관한 것은 다 잊어주십시오 그대도 흘러나 그저 내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부서져 니마는 나 같지 마시라 간절히 바랄 뿐 이제부터 여긴 아무도 못 지나간다. 자꾸 헛것이 보여. 길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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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양으로 끌려오게 된 길채와 다시 만나게 된 장현은 길채의 시들어버린 모습을 보고 끝내 분노하게 된다. 이젠 됐어. 길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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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 왜 나린 나린 말해! 나리! 내 이 달빛에 대고 맹세하지. 이번엔 그대가 어디에 있든. 내 반드시 그대 만나러 가리다. 사랑하면서도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는 길체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더 사랑하게 되는 장현의 사랑이야기. 그렇게 해가 뜨면 시들어버리는 분꽃의 의미가 파트1이었다면 파트2에서는 해가 지면 활짝 피는 분꽃이 말하는 의미는 아마도 장현과 게이체의 운명을 묘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